중립 중도로 가야 한다. 외교는 아주 잘해야. 우리가 산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것은 정치도 세계 역사도 같다. 한국은 유럽에 편승하지 말고 내정이 대처해야 한다.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면 안된다 적어도. 우크라이나 보다 러시아가 의뢰했다. 안녕하세요. 한국이 푸틴의 계획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습니다. 러시아의 거의 100% 찬연 자원을 위존하던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푸틴이 공급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며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 사들이며 러시아의 선전 보고한 폴란드에는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이 찬연 가스 공급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한국이 러시아를 초토화 시키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중동 국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찬연 가스를 보유한 국가죠. 카타르에서 찬연 가스를 누가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지를 보시면 인도, 중국 그리고 한국입니다. 이 중에서도 한국이 카타르와 가장 각별한 외교관계를 형성했는데요. 중국과 일본을 버리고 한국의 LNG선, 백척 수주를 모두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1월 21일부터 열릴 중동 최초의 월드컵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로와 건물, 교통 시스템, 첨단 장비, 심지어 신도시까지 모두 한국의 기술이 대거 적용되며 사실상 카타르 월드컵을 통째로 한국이 만들었다고 카타르 현지 매체들은 극찬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중동 최초 월드컵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신도시를 짓고 최첨단 건축기술과 인프라 등 나라를 통째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최첨단 기술로 도배된 환경을 전세계에 뽐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 꿈을 완성시켜줄 국가로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현대건설이 카타르의 루세일 고속도로와 신항만 카타르 국립박물관 신축공사를, 현대중공업이 바르잖 가스프로젝트를, LS전선이 전력네트워크와 해저케이블 공사를, SK가 카타르 메트로 철도와 북한 유전통신 시스템을, 삼성물산이 루세일 신도시 교량공사와 대형역사, 메트로 철도를 맡는 등 카타르 있는 거의 모든 신축공사를 한국 기업들이 맡아서 짓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카타르는 한국이 원하면 얼마든지 찬양가스를 무제한으로 공급해줄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만약 한국이 카타르로부터 천연가스를 실어다가 유럽에 공급해준다면 천연가스 공급을 끊어버리겠다며 유럽을 협박하는 부틴의 전략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한국이 결국 실행에 옮겼는데요. 한국이 러시아의 보란듯 LNG 물량을 유럽에 공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로이터는 한국이 미국 혹은 유럽의 요청에 따라 이번 여름까지 LNG 물량 일부를 유럽에서 사용하도록 전용한다고 인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한국의 파격적인 결단이 나오자 유럽 변화 비유는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의존도를 3분의 1로 줄이고 2027년 말까지는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선포했는데요. 카타르와 주변국에서 한국산 LNG선을 대규모 투입해 유럽으로 실어나르겠다는 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고 러시아가 다시 유럽에 LNG를 공급해주겠다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팔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스를 보낼 때는 긴 파이프라인을 통해 보내기 때문에 LNG선으로 실어나르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최근 건조한 LNG선에는 신기술이 대거 탑재되어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고 있는 만큼 러시아산 LNG와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산 완전 대체가 가능해지는데요.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력 때문에 업계 2위인 일본조차 한국에 LNG선을 만들어 달라며 부탁하고 있습니다. 조선 업계는 자국 선박 발주율이 100%에 가까운 일본이 한국에 꾸준히 선박을 주문하는 이유를 두고 선박 건조 기술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선 업계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조선 업계 호황에 따라 발주량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일본 조선사들이 한국 조선사에 비해 기술력이 뒤처진다는 것을 인정한 방증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매년 발주하는 LNG선의 경우 건조 기술은 한국이 독보적입니다. LNG선은 LNG를 영하 163도의 극저온 탱크에 저장해 운반합니다. 극저온 상태의 LNG가 새어나가면 강철이 약해져 배가 주동강 날 수 있습니다. 자칫 대형 해상 폭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선사들은 안전성을 고려해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 조선소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일본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국 조선소가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어도 한국이 매번 LNG선 수주를 독차지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올해 9월까지 전세계에서 발주된 LNG선의 98%를 수주했습니다. 그냥 혼자 전세계 수주를 싹쓸이하고 있는데요. 원유 등 액체 화물을 운송하는 탱커 건조 기술도 한국이 앞서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조선 업계 관계자는 탱커는 내부 화물의 품질 유지를 위해 고품질의 도장 작업이 요구되는데 이 기술도 한국이 일본보다 뛰어나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유럽 지원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푸틴은 마치 한국을 겨냥한 듯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만일 누군가가 외부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에 개입하려 하면서 러시아에 허용할 수 없는 전략적 위협을 조성할 경우 이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은 전격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모든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이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갖고 있다라면서 현재 러시아 외에 누구도 그러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자랑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 작전의 모든 과제는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면서 이는 역사적 미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동부칠러돈바스 지역 주민들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한국을 상대로 러시아가 군사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인데요. 러시아는 플라디보스토크의 러시아군을 보내 작전기지를 만들고 동해에서 괴한민국 해양형토를 침범하며 도발을 걸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의 군사적 위협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날짜는 바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5월 20에서 24일 사이입니다. 이번에 바이든이 한국을 방문하면 한국을 세계 최고의 군사안보동맹 파이브아이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미 하원 청문회에서 파이브아이즈 파이브아이즈 정보동맹을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켄달 장관은 파이브아이즈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한국 등이 잠재적으로 파이브아이즈의 이론이 되는 아이디어는 전에도 나온 적이 있다며 우리는 한국, 일본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법안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법안은 국가정보국장이 이들 국가를 정보동맹에 포함시킬 경우의 이 점과 한계 등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올해 5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겨우 한 달도 남지 않은 것인데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파이브아이즈에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는 한국의 영예 근처에 얼신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 영국 후 주케나다 뉴질랜드 한국이 세계 최고의 군사력 및 정보를 바탕으로 러시아에 맞서게 되는데 미국의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 국가안보국 그리고 영국의 국방정보참모부 비밀정보부 정보청보안부 캐나다의 정보사령부 안보정보청 호주의 비밀정보국 신호국 국방정보기구 등이 수화는 모든 정보를 한국이 열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러시아의 돌발 행동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시기에 맞춰 한국을 상대로 러시아가 돌발 군사 행동을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유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면담하고 우리 돈 4천억 원이 넘는 군사 지원을 약속하자 폴란드 국경에서 백여 킬로 떨어진 우크라이나의 크라스네 역을 포함한 5군데 기차역을 러시아군이 폭격했습니다. 이에 전세계 언론들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미국은 한국전쟁을 통해서 한국이라는 훌륭한 우방을 만났음. 종전 후 이승만의 정치력으로 미국과 상호방 위조약 체결했는데 미국은 처음 대수롭지 않게 평가했지만 이게 미국에게 훈난 엄청난 힘이 되어줄 거라곤 미국도 알지 못했을 것임. 한국은 일단 동맹맺으면 배신이라는 단어가 없음. 과거 나당 동맹이나 여원관계, 조명관계, 조청관계 등등 미국은 진핵 속에서 엉겁결에 진주를 주운 것임. 일본의 배를 만들어주지 마라. 꼭 만들어줘야 한다면 시간을 질질 끌고 배도 비싸게 팔아라. 일본이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팔지 마라. 일본이 더는 선진국이 될 수 없도록. 그서 러시아에 적대할 때 한국의 안보는 위태로울 수 있어 우려가 됩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밀착하여 협력할 우려가 생기죠. 그래 외교는 한쪽에 치우치면 안되러시아와 대립하는 것도 손해가 엄청 커요. 일본하고는 한편 못 먹어. 미국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